사랑한다는 그 말 카페인 때문인 걸까 나한테 왜 이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6개월 차 연습생 21살 윤희석입니다 저는 연습을 시작한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춤, 노래, 무대 매너 아직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만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한 단계 한 단계의 성장에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저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윤희석에게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